인구 가구 주택 이것과 부동산 가격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 우리나라 인구 2.4명당 한 가구를 평균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2.4명당 한 명 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면 가구 수도 당연히 증가하고 가구 수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공급이 발생되면 또 조정을 받고 또 이제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멈춰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뭐 인구 절벽 뭐 인구 지방 소멸 이렇게 나오면서 고령화도 얘기 나오고 뭐 인과 증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뭐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2020년도부터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최초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2040년도 부터는 가구 수도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물론 이제 2040년도까지는 이제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방어는 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나중에 줄어들면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뭐 가구 수가 줄어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어 우리가 가구 수가 뭐 줄어든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경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는 끊임없는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 사실 요 얘기를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게 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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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를 한 건데 어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어 경제 경제라는 거는 어 우리가 부동산을 예를 들면 소비가 있고 생산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 생산량은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지만 그 소비라는 것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어 사실 요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거 해석이 안됩니다 아 가구 수가 줄어들었을 때 네 우리 그러면 우리나라 망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안된다고 보는 측면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소비라는 거는 줄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전제를 하는 거죠 왜 줄어들 수가 없나요 어 소비라는 거는 이제 인간의 욕망과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이제 어떤 소비자물가 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어 소비가 증가되고 그 소비 밑에는 이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는 성장을 한다 그 욕망이라는 것 자체는 욕심도 있을 테고 또는 남들에게 어떤 베풀고자 하는 선의의 어떤 욕망도 있을 테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어떤 그런 인간의 욕망들에 의해서 또 창조적인 부분들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들 나누고자 하는 욕구들 뭔가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들 또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들 또 남들보다 더 가지고자 하는 욕구들 또 남들보다 더 베풀고자 하는 욕구들 이런 모든 인간의 어떤 욕구들이 이제 결합이 돼 가지고 내 어제보다 더 높은 욕망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저는 사람은 죽는다 생각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거든요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멈추고 죽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도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더 성장 해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해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뚱아리가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못 하잖아요 당연히 백살되면 죽으니까 누구나 인간 한 부분씩 죽으니까 철학적인 얘기로 가는데 누구나 인간 한 번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성장을 못 하는데 그러면 성장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 세대를 거쳐서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만약 예를 들면 20대 30대 40대 때 전성기를 누렸다 치면 그 이후에 뭐 세태를 한다 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받아서 전성기를 이루고 계속 세대가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가 끊임없이 성장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어떤 브루주아 이상의 경제 수준과 삶의 수준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지금 무슨 이게 핸드폰이 나와라고 생각했고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죠 이제 더 이상의 기술 발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사실은 더 이상의 기술 발전이 없다라면 어떤 성장이 멈출 거다라는 얘기는 누구의 얘기냐면 내 기준입니다 그 사람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본인 기준에서 성장이 멈췄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다음 세대들은 이 상황이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던 상태에서 이만큼 기적적으로 성장했던 그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이 기본입니다 그 기본인 상황에서 여기서 또 새로운 걸 끌어올리는 거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야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성장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밑에 사람들한테 물려주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이 많죠 이런 원리들을 어느 정도 이해 하신 분이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만약 이게 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망할 겁니다 이런 끊임없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거를 수치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저는 1982년도에 출생을 했습니다 제가 출생할 당시에는 아마 경제 수준의 1000불이 넘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100불 200불 세대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10배가 차이나는 시대에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말 안 듣는 자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훨씬 더 뛰어난 유전자를 가진 세대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자식 때가 이제 태어난다면 지금 3만불 시대 MZ가 이제 만불 시대입니다 만불 시대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태어날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처음부터 살았던 세대가 지금 어른이 된 겁니다 그게 MZ 시대인데 만불인데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거죠 3만불인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님들 저 그리고 저의 자식들 봤을 때 저는 저희 자식 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준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자식 때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수준 차가 너무 많이 나서 이 분들하고 저희가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식 때 수준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뛰어난 의식 수준을 가진 세대입니다 밑에는 어른들이 밑에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내 기준인 거죠 나의 한계성에서 멈춰버린 성장이 멈춰버린 시각으로 밑에를 바라보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도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가구 수가 줄어들면 한 가구가 이제는 두 개의 집을 거주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는 나의 본집 하나는 세컨드하우스 또는 별장 또 시간이 지나면 한 가구가 세 개의 집을 투자가 아니라 거주의 용도로 세 개의 집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본집 하나는 여행 갈 때 쓰는 집 하나는 손님 왔을 때 손님도 재우는 집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는 충분히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는 부동산 가격은 일어났습니다 경제성장을 기반한 끊임없는 부동산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 저기 강남이나 소득 수준이 높은 세대에서는 세대가 아니고 계층이죠 높은 계층에서는 이제 양평이라든지 제주도에 별장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어떤 소득 그 상위 1%의 생활들이 점차 10%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상위 1% 생활이 10%의 생활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10%의 생활이 일반 평민들의 생활이 되는 거죠 평민이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일반인들의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발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성장적인 관점에서 제가 본거고 네 자 이거 외에도 네 또 하나 더 희망적인 거는 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 명인데 네 어 2040년이고 50년 정도 되면 100억 명까지 네 전 세계가 이어져 경제가 이어져 있잖아요 네 양적인 성장도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로만 볼 게 아닙니다 삼성도 이미 외국 지분이 많죠 아 그런 측면에서 뭐 더 이상 이게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 그 가구 수가 줄어들어서 부동산이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이제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아무리 생각 그럼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안 되면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음 그럼 가구 수를 보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네요 당장에는 이제 중요한데 네 사실은 이제 나중에 결과론 정기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가구가 줄어들어도 한 가구가 두 개의 주택을 거주를 하면서 이게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결과론적인 또 결론 도출하겠죠 나중 되면 지금에야 뭐 가구 호수가 증가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경제 성장이 근본인 거죠 음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결과론적인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입지 잠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지하철 학교 이런 거 보고서 입지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네 네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런 게 입지 분석이 아니라 아 네 산업을 보는 게 입지 분석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 작가님의 입지 분석을 어떻게 하시나요 아 네 사실 입지라는 거는 이제 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막연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산업이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잘 안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사실은 제가 학군이랑 뭐 일자리 또는 교통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학군이 좋든 안 좋든 네 일자리가 있든 없든 교통이 좋든 안 좋든 아파트 가게 다 올랐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산업만 있으면은 네 좋은 산업만 있으면 그 주변에 그냥 다 오른다는 거고요 음 그 지하철이 있는 곳은 원래 비쌌고 네 원래 비싼 상태도 더 오른 거고 음 지하철 없는 곳은 그만큼 더 저렴한 상태에서 더 오른 거고 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디를 하든 내가 원하는 곳만 구입을 하면 네 주변에 이제 어떤 괜찮은 일자리만 있다고 하면 네 산업만 있다고 하면 온다는 건데 네 그러면 어디가 괜찮은 산업이고 도대체 괜찮은 산업이 뭐냐 네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또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어 뭐 강남이 좋냐 강남은 왜 좋냐 네 뭐 판교가 좋냐 판교는 왜 좋냐 네 그러면 동탄이 또 좋냐 뭐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을 거 같아요 네 뭐 동탄은 뭐 판교가 요즘 떠오르는데 네 또 요즘에 동탄이 떠오르고 뭐 평택이 떠오르는데 네 거기가 입지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네 좀 헷갈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산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모든 산업이 다 있습니다 네 전국을 대표하는 산업들이 다 있어요 음 금융산업도 있고요 네 IT사업도 있고 네 사업 지원업 뭐 어떤 뭐 세콤이라든지 이런 보안 관련된 업도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소비 뭐 어떤 뭐 숙박업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소매업도 있죠 도소매업도 있고 네 통신업도 있고 IT통신업 교육업 이런 부분들이 전국을 대표하는 이제 본사라든지 네 또는 전국을 대표하는 어떤 본점 같은 것들이 이제 강남에 사실 다 지각되어 있는 그렇죠 그 전체의 지각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강남은 모든 산업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그 종로 같은 경우에는 네 종로 같은 경우에는 어 금융업이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특징적인 게 이제 대기업이 제일 많다는 거고 네 대기업 아 대기업이 많다는 게 아니고 대기업 본사 네 대기업 본사가 전세대기업 예를 들면 1등부터 100등까지 매겼으면 절반이 거의 뭐 종로에 있다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종로가 우리나라의 어 도심의 첫 출발지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본사가 아예 거기 처음부터 거기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형성된 본사가 굳이 뭐 다른데 옮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새로운 본사가 생긴다고 하면 강남에 생길 확률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어떤 사채업이라고 해서 네 돈을 이렇게 명동 사채라고 되어 있죠 네 네 그래서 명동 지역 종로 지역에는 사채업들이 발달이 돼서 기업들이 기업할 때 돈을 이제 빌려줬습니다 네 실제로 정주영 회장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죠 네 그런 사채업들의 어떤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고 네 뭐 더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네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여의도도 이제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융 여의도의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장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종로보다는 여의도가 더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증권에 관련된 금융업은 네 선진국이 되고 나중에 실물경제가 좀 어느 정도 정점을 잃었을 때 금융경제가 더욱더 발전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잖아요 네 그래 봤을 때 이제 여의도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음 네 굉장히 그 유명하다고 보면 되고요 네 어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업 네 IT산업들이 그렇죠 IT산업과 연구센터들 R&G센터들이 또는 대기업의 지사들 네 보면은 이제 거기 건물들이 상가건물이 아니라 그렇죠 다 보면은 이제 사업들 네 사업들 네 대기업들 사업들이 있는 거죠 네 원래는 이제 강남에 있었는데 강남이 산업들이 포화가 되고 그렇죠 IT산업이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네 판교를 특화해서 옮겼던 거죠 그렇죠 근데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옮겼는데 네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남았는데 네 몰라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판교가 더 IT산업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만큼 강남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판교는 IT산업이 이제 집약되어 있고 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의 특징들이 뭐냐면 네 전국구 산업입니다 아 전국구 네 지방에 막 흩어져 있는 산업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도심에만 있을 수 있는 산업들 네 자 그 네 곳이 도심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네 이러한 어떤 전국의 인재들을 끌어 모으는 그렇죠 그렇죠 그 산업들이 있고 다른 곳에 다시 또 생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산업들은 실루콘밸리가 생기면 제2의 실루콘밸리는 무슨 안 나오거든요 그 지식집약형 산업들의 특징은 한 곳에 모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인재풀이 만들어져야지 그 산업이 발달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곳의 어떤 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체불가능한 아 그러면은 그 이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네 네 SK하이니스 이천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뭐 K 반도체 별채를 만들겠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잘 안 되는 건가요? 엄맨에 따지면 그쪽은 이제 굉장히 유망하는 곳이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산업을 엄맨에 따지면 제조업입니다 네 네 공장입니다 공장 네 공장이기 때문에 전국구간입니다 아 어떤 이제 공장의 특징이 뭐냐면 공간이 필요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도심에 생길 수가 없고 네 그러나 이제 도심과는 이제 가까이 있는데 위치하고 싶기 때문에 네 평택 또는 이제 뭐 용인시 처인구 뭐 이런데 SK는 용인시 처인구 네 삼성은 이제 평택에 네 어 그 시스템 반도체 공담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또 K벨트를 만들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려는 거고 네 자 그 산업들은 굉장히 유망합니다 네 유망하고 앞으로 떠오르는 산업이 맞습니다 네 맞는데 한계점은 뭐냐면 제조업이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는 뭐 전국에 있는 어떤 인재들을 그 쪽에 다 끌어모으는 뭐 그런 산업들은 아닙니다 음 네 그 성장세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어 지금 현재로서는 폭발적입니다 음 폭발적이지만 이제 도심을 인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도심과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도심은 아예 그냥 대체불가하는 곳들이고 음 그 이후에 이제 성장하는 산업들이 또 공장들이 생기는 산업들인거죠 네 과거에 보면 이제 울산이나 창원 공장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산업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딱 이루고 나니까 멈춰버렸죠 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이라는 곳도 그렇습니다 아 동탄 평택 뭐 용인천이구 다 똑같은 근데 도심은 다르죠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 아 그니까 이제 뭐 종로나 강남은 뭐 제2의 종로 제 강남은 복제가 불가능하고 다른 거 생길 수가 없는데 네 제2의 반교 제2도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평택은 제2의 평택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어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산업들이 예를 들면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뭐 또 어떤 삼성에서 또 다른 걸 한다 시스템 반도체가 포화가 돼서 다른 걸 한다 하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정점을 이루고 또 다른 도시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시기상 시스템 반도체의 어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 동탄도 제조업의 도시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냐라고 하면 화성시입니다 화성시는 서울 출퇴근율이 5%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서울 출퇴근율이 1%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자체 제조업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자급자족도시 네 자급자족도시입니다 다만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도심 접근성이 있다 라는 이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서울은 자가용보다 지하철 자가용 이용률 출퇴근을 할 때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서울은 뭐가 제일 많을까요 뭐 다 많지 않나요 버스도 있고 버스 걸어서 지하철 자가용 또는 복합 차가 제일 많지 않나요 그래도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지하철을 많이 탄다고 생각하는데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랑 지하철 비율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동률인데 근소한 차이로 자동차가 앞서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가 더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동차를 타지는 않습니다 그 원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 원리를 이제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국지차원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원리를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지하철 산업은 지원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는 산업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구의 흐름에서 거스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하철이 5등입니다 지하철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예를 들면 동탄 근처에 삼성전자가 있긴 합니다만 현대자동차는 저기 30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동탄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꼭 그러니까 지하철역 앞에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특히 또 지방을 가서 더 그렇다는 거죠 네 지방은 더 그렇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래도 좀 우리가 재밌고 부동산 투자를 재밌고 즐겁게 해서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투자하다가 무슨 행복이 나오나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행복하려고 투자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또 하다 보면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꼬마빌딩 건축이라는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에서 건축이라는 단어를 붙였더니 강의 오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 50채 가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파트 100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재벌가 분도 있고 심상치 않은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50채 100채 가지신 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렇지 뭐 건축 안 해도 되고 세미나 안 해도 되고 세미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한데 동료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상의하고 어디가 좋냐라고 토론하고 같이 네트워킹 함께 네트워킹 하면서 대화할 상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변에 그분들이 하는 입장은 주변에 나만 다 주택자고 죄다 실거주자 또는 무주택자 나한테 보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료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서야 필요하겠다 채우고 싶다 해가지고 와서 같이 좀 말동무 해달라 투자할 때 같이 좀 상의 좀 해달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어디 어디가 좋냐 하면 이제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분들도 뭐 결과 좋든 나쁘든 토의하고 한 거니까 좀 뿌듯한 느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면서 함께 할 동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무 외로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투자라는 게 한 번에서 대박나서 나는 이제 여행 다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막상 해보면 이제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동반자처럼 부동산 투자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떼고 싶어도 이게 또 돈이 되니까 그렇죠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함께 동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시청자 분들께 도움이 되신다면 이제 동료가 함께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동료를 만들어서 어 재밌고 행복한 부동산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